Hi everyone! 1분 리스닝 88회차 시간입니다. 오늘 문장은 I'm gonna make him pay.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라는 문장인데요. Make somebody pay 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. 복수를 하겠다 라는 의미로 넌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You'll pay for this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. 문자 그대로 음식을 먹고 나서 내가 계산할게 라고 말할 때 I'm gonna pay for this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. I'm gonna make him pay. 총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인데요. 강세를 받는 단어는 make와 pay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약강 약강의 리듬으로 읽어주시는데 모든 단어들을 연결해서 한 번의 호흡으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. I'm gonna make him pay. I'm gonna make him pay.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없이 넘어갔는데 내가 좌시하지 않을 거야.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. I'm gonna make him pay. 원어민성으로 확인해보시죠. I'm gonna make him pay. 강하게 읽어주셨네요. I'm gonna make him pay. That's it for today and see you next time. bye-bye. teres